아! 아! 여러분 다 갔습니다. 아직은 박수 치실 때가 아니에요. 저희 병사들이 지금 완전히 정신이 흐트러져가지고 오늘 아주 기합을 줘야겠어요. 이 녀석들 정신을 제가 아주 똑바로 잡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병사들 집합! 정신이 흐트리고 있어. 정신이 흐트리고 있어. 정신이 흐트리고 있어. 야야야! 정지! 정지 텅이!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똑바로 서다. 지금 집중력이 흐려졌어. 집중만 딱 하면 말이야. 이 눈빛으로. 집중을 딱 하잖아. 그럼 어떤 공격도 다 막을 수 있어. 자 이거 집중해봐. 정확하게 집중해 그렇지. 너 집중하고 강현이. 표정 좋다. 수달 같아. 자 다음에 형들 집중해. 딱 집중. 집중. 아니 뭐야 너 지금 표정이 무슨. 나 지금 집중하고. 뭐 영구야 뭐야. 아니. 딱 쳐다볼게. 다시 해봐 다시 해봐. 정확히 집중을 하는 말이야. 딱! 안 되겠구만 이 녀석들이고. 실전 훈련 한번 해야겠어. 너희들 다 제자리에 앉아. 네? 안고 눈을 감고 말이야. 집중만 하면은. 소리를 듣고 인기척을 느끼고. 적이 어디서 공격을 하든 다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.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. 어딜 공격할지 몰라. 자 얍. 딱 좋았어. 얍. 좋았어. 얍. 딱 좋았어. 얍. 야야야. 야 진짜 너 때문에 진짜 나 미치겠네 진짜. 아니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춰. 나와봐 나와봐. 답답해 죽겠네 진짜. 날라오는 소리가 왜 안 들리지는 않아? 크게 했잖아. 정신 좀 차리라고. 뇌가 정지됐어 진짜. 너도 오늘 머리 박살날 줄 알아서 오늘. 오늘 머리를 박살나. 정확히 훈련해 정확히. 내가 안 쓰면 위압 처리하면 돼. 정확히 훈련하라고. 내가 눈을 감고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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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아.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야 뭐야 이거 뭐야. 뭐야. 소리를 저기서 나고 왜. 왜 팔을 공격해 왜. 아니. 내가 왜 정신통일이 안 돼. 왜 그리로 갈까. 이거 장군한테 응급이 되돌아요 지금.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.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.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. 이게 이리로 갔어. 일어나 일어나. 안 되겠어 안 되겠어. 이것들 말이야. 하나도 집중을 못 하고 있어. 지금부터. 내가 왜 장군이 됐는지 설명을 해줄게. 남들보다 무예가 뛰어나기 때문에 장군이 된 거란 말이야. 여기 있는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. 갑자기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훈련을 해볼 텐데. 내가 먼저 시범을 보겠습니다. 자. 공격해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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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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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이리 와. 너 왜 그래 너 자꾸. 왜 그래 왜 그래. 아니 어떤 공격이 왔어 다 망신. 아니 그게 그게 아니잖아. 아. 그게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뭐가 안 돼요 진짜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속 공격. 연속 공격. 연속 공격. 잘 봐봐 어떻게 하는지. 연속 공격이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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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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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리고. 짜하. 야. 다시 한번 해봐 이제. 네. 야. 야. 짜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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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뭐야 뭐야 뭐야. 야 야 야 야. 야 야 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혼자. 혼자 또 난리를 지세요. 아니 니가 뒤에서 지금 했잖아. 놀랬지 아cia bobe максимум이야. 데려야 저anja다. wasn't enough. 제대로 하는 말이야 제대로. 뭐 창피형 것도 무청이 군침투계면서. 장훈 님 정신 차리고. 이번에는 제대라. 자. 와앗. 짜하. 짜, 하하. 아 Somebody estimate. 오! 근육이 찢어진 것 같아. 이거 가만 놔둬서 안 되고 우리 부검을 하자. 부검이 아니라 우리 의무대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